오늘 국회 운영위가 열린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 오늘 10시에 운영위 소집 요구를 우리 민주당 운영위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열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오기 전까지 하긴 한 바로는 국민의힘 운영위원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국민의힘 운영위원들이 없는 가운데서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우리 운영위는 위원장은 개의 요구를 우리가 다 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은 나온 상태에서 의사진행 발언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하는데 몰랐습니다. 이번 운영위는 꼭 필요한 거거든요. 운영위 왜 소집 요구하셨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국민적인 의혹이나 국민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잖아요. 대통령실에 대해서. 당장 2030 엑스포 개최 유치를 실패했잖아요. 그것도 너무나 우리를 실망시킨 것이 지원 지지국이 29개국밖에 안 했잖아요. 119대 29. 네. 그것은 사실 우리 국력으로 봤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최소한 50개국 이상의 지지를 받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29개국 정도밖에 안 되는지. 그리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또 대통령께서 그렇게 해외 순방을 많이 다니면서 80개국 정상을 만났다느니 몇 개국을 만났다느니 하면서 이렇게 홍보하고 또 박빙으로 될 것이다 예측했는데 이렇게 빗나갔는지 대통령의 리더십의 문제인지 정보력의 부재인지 또는 예산 같은 경우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명품 디올백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받은 걸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상 보도를 보면 대화가 녹음이 됐으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가져오시냐라고 하면서 돌려주는 장면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영상으로만 보면 다 받은 걸로 인식되잖아요. 그걸 왜 받았는지 또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왜 그때 반납을 안 한 것인지 등등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질의를 통해서 의혹을 풀려고 소집을 요구한 것이고요. 또 그거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대통령실 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됐습니다. 엑스포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고 오히려 전부 다 승진 인사 내지는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인사들이 있었잖아요. 국정사항실장이 또 정책실장 가고 아니 기획수석이 정책실장 가고 상실장이 정무수석으로 간 것 같고 등등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는 이런 인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물어볼 게 너무 많죠. 그렇네요. 대통령실에서 답을 해야 되고 국민들 앞에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될 사안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것만 해도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오늘 운영회에서 좀 듣고 싶었는데 열리지 않는다. 야당 회원들의 발언만 있을 걸로 이상이 되는데 사실 엑스포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는 했어요. 발표된 당일. 사과로 부족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사과는 했지만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대기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을 경질한다든가 또 해당 부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나 또는 여러 관계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경질을 하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런 책임을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지금 없는 거죠. 대통령 사과로 그냥 통쳐서 가려고 하는 이런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사과가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네. 그렇죠. 당연하죠. 사실 이제 5,500억, 6,00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예산도 어떻게 쓰였는지 이것도 궁금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PT 같은 할 때 영상물 이런 것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그런 예산들은 홍보 예산들은 제대로 쓰여졌는지 이런 것도 따져볼 것이 한두 개가 아닌 거죠.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국민들 앞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또 의문 나는 사항을 국민을 대표해서 운영위원들이 질의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운영에 조차 열어주지 않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의 그런 임무를 소홀히 한다고 보여지죠. 국회의 임무 중에 하나는 정부를 견제하는 임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응해야 되는 거고 대통령실에서도 나와서 떳떳하게 이런 것들을 해명할 건 해명하고 이해를 구할 건 이해를 구하고 해야 되잖아요. 특히 지금 국민적으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김건희 여사의 고급백, 명품백을 받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을 전혀 내놓고 있지 않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없었고 여권 관계자 발언 보내는 거 봐서는 대통령의 창고 거기에 반한 선물로 분류가 돼 있다. 돌려줄 거다. 한남동으로 이사하느라 돌려줄 틈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던데. 그 말이 안 돼.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9월이. 지난해 9월이니까 1년이 지난 사항인데 아직도 돌려주지 않았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죠. 사실 이런 선물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 자체는 김영란법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지가 있죠. 만약 국회의원 가족 중에 이런 명품백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언론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검찰에서 바로 압수수색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야당 국회의원이나 가족들이 알로가 된 모습이 나왔다. 바로 압수수색.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만약 그 누구도 이러한 사항이 만약에 있어서 언론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녹음된 사항이 나왔다. 하면 당연히 조사하고 수사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었겠죠.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대통령도 법 앞에서는 평등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명쾌히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기를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고 다른 이슈가 지금 나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무런 해명과 답변 이런 게 없으니까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이 뭐냐. 그거 그냥 밝히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함정치제 논란 이런 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이런 모습이 촬영이 되고 보도가 됐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뭐냐. 그렇죠. 이걸 궁금해하는 거죠. 그럼요. 함정치제했기 때문에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함수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함정치제가 됐든 어떤 사항에서도 명품백을 받는 것은 위법한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대통령 영부인으로서는. 그런데 받은 정황들이 녹음본들이 나오니까. 받았냐 안 받았냐. 네. 거기에 대해서 명쾌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필요하면 진짜 수사를 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저는 봐요. 수사를 해야 된다. 수사까지 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영상 보도된 걸 쭉 보면 최재형 목사가 면담 끝내고 마치는 데도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걸 봐서도 대통령실 외부 인사들 출입을 어떻게 했었고 어떻게 관리가 됐고 대통령 부인 그러니까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일정은 또 어떻게 여러 가지를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관리가 됐는지도 궁금하다.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계속 나오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묵묵부답 침묵이고. 오늘 운영이 열리면 조금 입장을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운영이도 열리지 않고. 네. 저도 이거 질의할 게 참 많았거든요. 사실 안보사한 거 그렇잖아요. 안보실에 질의할 내용도 참 많았거든요. 북한에서 군사위성 발사에 대한 했잖아요. 그리고 성공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또 우리도 군사위성 발사를 성공했고. 또 고체 우주발사체 사격해서 성공한 것도 있고. 안보적으로 지금 물어볼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지금 한반도가 전쟁의 먹구름이 자꾸 끼고 있잖아요. 그런 사항까지 운영일을 열어서 국대통령실은 어떻게 하는지 입장은 뭔지를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안 열릴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지만 현안지리가 못 열리는 대신에 의사진행 발언이라도 가서 방송 끝나고 나서 가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운영이가 안 열리면 언제 또 열릴 수 있는 겁니까? 운영이가. 저는 다음 주라도 다시 요구해서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구는 계속 하는데. 사실 운영이 여는 시스템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열리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 받으면 열릴 수가 없다. 안 받으면 열리기가 어렵죠.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을 우리가 물을 수는 없는 거네요. 지금 국회에서는 또. 지금 답답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시간은 흘러가고 대통령실의 입장은 없이 부산 엑스포 문제.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의효. 또 말씀하신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대답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냥 또 묻힐 수가 있겠다. 좀 무기력함이 느껴지는데 계속 요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국회의 일정을 하나 더 체크를 해보면 12월 8일 정기국회가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이른바 쌍특검. 대장동 55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된 특검. 이게 지금 특검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이것도 저희가 좀 궁금한 상황인데. 결국 김진표 의장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렇습니다. 국회가 열리면 충분히 쌍특검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본회의가. 이게 좀 봐야 된다. 하여튼 이번 12월 중에는 꼭 쌍특검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는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쌍특검. 22일 이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자동으로 상정되기 때문에 상정은 되는데 그 시점이 12월 8일 안에 되는 것이냐. 12월 20일 이후로 되는 것이냐.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산 내년 예산을 처리해야 되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12월 중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본회의 열어서 통과시켜야 되니까. 본회의가 꼭 결려야 되는 거니까. 그때 이제 쌍특검을 통과시키는 거죠. 그게 뭐 12월 아닌데 12월 초순인지 중순인지 하순인지 그것만 남아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리고 쌍특검 할 때 저는 김건희 여사특검의 주가 조작 뭐 이런 거였잖아요. 이번에 명품백 그것도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추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힌다 하더라도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사하는 이런 모습이나 상황들 쭉 보면은 좀 야당의 타겟팅이 된 수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국민적인 의심이 있기 때문에 비판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맡기는 것보다 특검에 넣어서 통과시키는 게 낫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특검 논의도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운영이도 어떻게 열릴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